야 여기서 진짜 랩 해주십시오 아 여기서 당연히 보여주지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보여주겠지 우리 랩플진들이 개 지리겠네 기대합니다 화이팅 랩플 나 전체 시기가 무서워 왜냐? 루마틱? 그 색? 아 그지까로 리아티미나 벌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맨날 건대지마 개구 개구 나올거 같은데 아우 뭐야 개구 나와있나보대 에이아라 들어왔어요 에이아라 에이아라 피드 어! 야 센터도 있었네 센터스나 센터스나 다시 센터로 센터스 주리야 이제 왜 T3이네 야 아 알면서 뭐 죽는거야 무지개can 무지개 총종격이다로 낙하각 죽어라 우오오오오 재믓써옵 아 방문하죠. 내 캐릭터에 힘인가? 안전하게 구멍같이. 너 앞에 쬐고 있다. 안 쬐네? 왠지 줄을 죽을 것 같지 않냐? 아이 아닙니다. 아 떨리네. 아 진짜. 이제 조금만 있을게요. 좀 쉬었다 가야겠다. 대기하지 마. 대기하다 죽었어. 아니지 움직여야지. 가야지. 이제 가야지. 내 눈 씻는 말이야. 알았어 알았어. 안 돼. 안 돼. 라스트 어디 있었을까? 비 있었는지? 저 슈원 딱 보는 비에 있는데. 아 그러니까 저기서 저렇게 보고 있었겠지? 내가 기고가 있을 거 같은데. 내가 기고가 있을 거 같은데. 내가 기고가 있을 거 같은데. 나 왜 개고 있을 거 같은데. 야! 14번. 아 진짜. 아 아깝다. 제가 개고하면 들어갈 거 같은데. 아 A 갔어야 했는데. 너무 심각한다고. 아니 13번은 예상치도 못했다. 던진다. 던진다고요? 못했어. 10번. 센터 안 보여. 코 안 넘겼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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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안 넘겼다고. 아 이거 하나도 못 increases. 아 유탄되고 있는데. 지졌다. 이제 지식이 오겠다 뭐. 개구가 없어. 개구가 없어. 개구가 없다고? 어. 개구 잘랐어. 잘랐어? 첫 패기였어야 했는데 잘랐어. 설마 10번이 올 줄은 않겠지? 그냥 이거 왜 이래. 모르죠 그거야. 아 뭐야. 개구가 안 남아져. 와 나갔었어. 반샷? 하하하하하 개 반샷. 아. 차려오빠구나. 오빠 근데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? 개구가 안 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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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비에. 비에 그렇게 환장하는 거야. 아. 개피하나. 개구를 들었다. 개구가 안 남아. 개구가 안 남았음. 개구가 안 남아. 차의 날을 내 지창 Windows better. 개구가 안 물. 개구가 안 남아 will. 개구가 안 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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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B를 버리고요, A를 하면 돼요. 하나 개피? 5번, 5번, 5번. 너 오졌어. 아니요! 나이스 생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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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소. 7번. 뭔 소리야. 밑에 7번 밑에, 7번 밑에. 아우, 개불이 세연? 조직하고 가야지. 얘네, 안 들여대고, 그냥 2번 쪽하고 6번 쪽, 그냥 뒤에 호강이 있네? 에이, 폭! 얘네들 못 던져. 그냥, 나 그냥 못 던져. 아, 못 던져 얘네, 폭을. 폭을 살 자꾸 천막 위에다 쳐요. 아, 시바야, 이번에 내가 맞았어. 천베다, 안 맞다. 결국 잘랐다. 2다운, 2다운. 야, A가, A가, A가. 연막 던졌어, 1번에. 어, 잘못 던졌다. 큰 기구나. 큰 기. 야, 승 끌게. 어, 잘했어. 야, 2층, 야, 적배, 적배. 적배, 적배. 아니야, 적배야. 1번 조심해.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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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어, 왔네? 다시? 5번으로? 얘, 6번으로 온다? 오빠, 옆에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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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쪽 안 와요. 아래에 있어요. 아, 시바. 아, 시바. 이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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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아니, 오빠. 오빠. 내가 놀랐어. 오빠, 솔직히 말해요. 놀랬죠? 알았어. 오빠, 많이 놀랬어요?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많이 놀랬죠? 공 맞았다, 이번. 아니, 관동샷 당해서 이겼는데. 괜찮아, 괜찮아. 애교 출고 피해, 안 지쳤어. 도도리도 아니고 도도리도 아니고 치겠다 진짜 아 안나오네 조지러 갑시다 근데 누가 혼자 놀게요? 따로 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다 애들 하는지 모르게 누가 봐도 엠 가졌으면 안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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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졌으면 뭔데 아니야 라인은 이렇게 뭔데 야 겹배 사운드 아니 아 시발 나 야 육둘 나 쌈싸먹히려고 했네 육둘이야 육둘 하나 더 있다 쓰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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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? 야 쓰나 자기가 습불 기피야 6번에 쓰나 있었어 6번 쌈싸먹는다 어 뭐야 얘 뭐지? 얘네 브리핑 안하나 라스트 개피 라스트 개피 라스트 개피 변하나봐 얘네 뭐야 쪼팍 클립이 아 저 오빠 바로 수비 ㅋㅋㅋㅋㅋ 아 야 저기 형이 있었던 거 너무 안 오래된다 아 얘 얘 혹시 반대 투로 나갈까봐 거기서 죄고 있었던 건가? 흐흐흫 진우가 좀 늦게 온 거 같은데? 시루러님이 생각해 늦게 온 거 같은데? 헤헤 흐흫 ㅋㅋ ㅋㅋ 아니 근데 진짜 웃기네 아우 재밌다 야 아 그냥 뭐라고 그러지? 나? 돼주고 있어 어 진짜? 와 잘한다 더 따줘 아 싫어요 너 그 것도 못해? 실망이야 어 그래 그렇게 따라하고 ㅋㅋ 나가봐 너 앞으로 내가 널 조종할게 나가 아 빨리 나가 직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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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내가 바지 직진해야 돼 센터 오빠 바로 앞에 잡아 대기형 이거 그 다리쪽에 있어요 위에 7위층 이게 차만 차면 되는거지? 아니 고기 안 받았어요 아 오늘 오빠네들 연습하는구나 아 오늘 오빠네들 연습하는구나 파이팅 하세요 어 어 깜짝이야 우리팀 우리팀 나 피가 이식이야 에잇갔나? 아니 돌고있나? 쟤도 아 시앙이 아 우리 축복척은 어디갔어요? 솔직히 2대1인데 이게 도링해져 악동이가 있길까? 질까? 법적은 어디갔어 3 2 1 없는데? 원하니까 바로 불 낀 걸어서 깜짝대는거 봐 이중은이 김만했는데 군대 이렇게 하하하 여기 3대2 아 얘네 돌고있네 얘도 돌고있어 지금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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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뒤를 잡는거지 어디서 낚시를 하고 조심하세요 이탑 같은데 막 어쨌든 돌고있습니다 뒤를 잡는거지 여기 있을거 같다 얍 ㅋㅋㅋㅋㅋㅋ 이거 이렇게 되면 셀슬 피다 이 정도면 피지 어 그치 셀슬 피야 세이브 라인 스페인점 아니 할 수 있어 핑계 라인 안보이고 이제 사운드 주시나 11번? 몰라요 아 몰라요? 아 멜스하나 했네 하하 지금 막사 개구 들어간거 아니야? 그럴 가능성 높다 철 위치로 알파네 13번 아니면 개구다 이거 13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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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 개구 개구 이겼다 이겼다 아 오빠 봤어요 진짜 못 쏘는 거 아 이거 다 무뎌된 거야 또 무뎌던 분이죠? 다 같이 킬 먹으려고 못 맡았잖아 이거 가보셔도 다 클립은 먹긴 한데 내가 이걸 언제 올 때 봤지? 됐다 내가 쓰는 게 없구나 개구 하나 빠르게 들어오네 개구 하나다 개구 아 개피는데 그냥 개피 안 돼 설중 확인 네 11번 있다 11번 하나랑 작게 11 하나 작게 하나 나이스 나이스 11 나갔어 아니야 다시 있어 11알 앞에 있잖아 앞에 있잖아 시간 나이스 된다 잘 했다 근데 걔는 만약에 해체를 계속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두 번만 딱 딱 쏠 것 같은데 마지막 딱 거기다 쐈어 응 딱 쐈어야 눈치 알았어요 애가 안 맞았어 각도 이미 재나 썼나? 응 안 맞아서 그냥 나 올 거 예상했을 거야 크으 과연 과연 그러니까 애가 쓰려고 대기타고 대기타고 안 되네 센터스 4 10번 스나였고 9번 하나 오케이 이쪽 크림데 몰라 이거 여기 내가 한 번 둘라 내 바닥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대구 왔다 센터 언제 왔냐 센터 뺀다 쭉 뺀다 아이고 아이고 4번 얘네 낚시 플레이하네 진짜 나 왜 홀퍼를 많이 하잖아 도덕플레이 그냥 홀퍼를 많이 하잖아 그냥 홀퍼를 많이 하잖아 그냥 홀퍼를 오게 돼 센터 지질 것 같다 이거 A 올 A 세명 보였어 A 세명 보였어 이거 A 세명 혼자 다 잡으면 돼 어 없어요 센터 가봐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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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? 우리가 중간에 나와주니까 그냥 나가니까 얘네들이 기다리는거야 으휴 됐다 그럼 여기서 다시 안아가는 중 한 다음에 나가보세요? 연패스 나와 하핰 아 뭐야 이제야 다닌 어휴 이봐 아 허가 에이 띈다 에이 에이 띄어요? 응 마지막 브랜드에 맞춰놔 패스트 몰라요 패스트 몰라요 패스트 몰라요 뭐야 삐아라 들어왔는데? 없는데? 안보여 몰라요 설때있다 설때 야 죽이하나 야 죽이하나 야 센터 센터 죽이마 아니 너 왜 자꾸 나랑 다 똑같은데로 가 자꾸 아니 자리를 야 어떻게 잡은거야 내가 말해봐 야 이렇게 빠르다 아니 내가 1번으로 가면 1번 따라오고 내가 울배 쪽 쬐려고 다 뺐는데 왜 또 따라오냐고 내가 답답해 죽겠네 진짜 하핰 뺌 뺌 뺌 뺌 뺌 뺌 뺌 뺌 뺌 네네 망할게요 아 나 이거 무슨 싸우는 줄 알았어 하핰 도대체 할까봐 나 펑크를 해줘야돼 얘 1번 쫓아놔 진짜 뭐해 나 펑 눌러 나 펑 눌러 나 펑크를 해줘 아 다 들어왔다 C 다 들어왔어 B 가능하고 B B 실행 올라간 거? 7만 7만 아 바쁘다 11번 하나 있어 실수 한 번 안 컬 12번 짧게로 간 거 같아 아니 짧게 라인도 안 보여요 나이스 하나는 모르고 센터 조심 이거 모르고 어 오케이 센터 조심 B? 센터 조심 아이고 어 됐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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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B 하나 있는 줄 알고 너무 내가 한 번 짜놨어 계속 메스까지 왔네 저요? 오른쪽 어 포 이거 에이플로 가나 아 에이플로 가나 어 개그 소리 많다 확인 오케이 개그 먹힘 좋게 2파 센터 포 가자 사방은 짧았어요 10번이었다 한 번 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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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에 10호 9번 갔어요 2번 갔다 8번 갔다 1번 10번 먹고 센터 엄마 1번 갔다 화가 나 확인 한번 해봐 알겠어 아 개그였어 14대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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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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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다시 한 번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만 잘했다 어 아 어 어 감사합니다.